오늘 낮 경기도의 한 신당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50대 무속인 신모씨로 현재 경찰은 사살의 특성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목격자가 없어 수사의 큰 안함을 높습니다. 아이씨, 아휴, 안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말해, 오케이, 말해, 아휴. 아휴, 절로 뒤지는 줄 알았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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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삼정 모텔이요. 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혼자서 이거, 어? 나뉘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에? 삼정... 모텔... 이 내비 안 나오는데... 길은 알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갑니다. 아휴, 새끼 또 그래, 이 씨. 우회전이요. 아휴, 길이 없는데요. 우회전이요. 아휴, 아가씨 길이 없어요. 우회전이요. 아휴, 아휴... 아휴, 아가씨가 눈이 있으면 좀 봐봐. 오른쪽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우회전을 하냐고. 아휴, 미치겠네. 아니, 도대체 어디 가요, 에? 아휴, 어디 가냐고. 일산 삼정 모텔이요. 진짜 돌겠네. 아휴, 내가 재수가 없으려니까 미친 열을 태웠네, 미친 열을 태웠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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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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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